서귀포시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서귀포 소식입니다. 서귀포시청 장윤하 주무관 연결하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귀포시청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어느새 우리 곁에 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끼는 요즘인데요. 활짝 핀 유채꽃길을 걸으며 서귀포의 봄을 만끽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세계인과 함께하는 제25회 서귀포 유채꽃 국제걱기대회가 오는 25일부터 이틀간 열리는데요. 서귀포시와 한국체육진흥회가 주최하고 서귀포시 관광협의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제주 월드컵 경기장을 시작으로 화사한 유채꽃길과 돌담, 해안 등 서귀포의 매력이 담긴 길을 배경으로 펼쳐집니다. 또 걷기와 함께 이색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공연도 진행될 예정이어서 걷는 기쁨은 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민과 관광객 여러분, 그리고 걷기를 좋아하는 전국의 모든 분들께서 서귀포의 화사한 유채꽃 본길을 걸으며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건강도 챙기시고 소중한 추억도 많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는 한국 방문의 해, K컬처 관광 이벤트 100선에 선정돼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참가 신청은 온라인과 행사 당일 현장 접수로 나눠 진행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관광협의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취르키의 지진 피해 지역에 보낼 구호물품 정리가 한창인데요. 그 현장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귀포시와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는 강진으로 고통받는 취르키의 이재민을 돕기 위해 지난달 긴급구호 물품 보내기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 많은 분들의 온정의 손길이 이어졌는데요. 전기 히터와 손전등 같은 가전제품부터 텐트와 침낭 등 방한용품, 그리고 생활용품까지 피해 현장에 꼭 필요한 물건들로 가득했습니다. 투르키 국민들이 지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모습을 보고 서귀포자원봉사센터가 중심이 돼서 시민들이 구호품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금된 모든 것들이 투르키 국민들이 따뜻한 온정이 전해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구호물품들은 정리작업이 끝나는 대로 지정물류창고를 통해 안전하게 트리키의 이재민들에게 전달될 계획입니다. 이런 따뜻한 마음과 정성이 하루빨리 전해져서 트리키의 이재민들이 일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계속해서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6개월 이상 서귀포시의 주소를 둔 푸드트럭 소유자면 신청이 가능하고 특별히 청년과 저소득층에게는 우선선정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서귀포시청 위생관리과로 하시면 되고요. 이달 17일 공개 추첨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건강이 최대 관심사인 분들이 요즘 들어 더 많아진 것 같은데요. 언제 어디서든 건강을 챙길 수 있게 서귀포시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운영하기로 하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혈압이나 혈당, 당뇨 등 건강관리가 필요한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손쉽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손목시계형 스마트기기와 모바일 앱을 활용한 활동량 측정, 맞춤형 처방과 과정별 무료 건강검진까지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번 사업은 서귀포시 동지역에 사는 성인이면 참여가 가능한데요. 오늘 17일까지 선착순 200명을 모집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